버지니아에는 영국 사람들이 초기에 정착한 세 곳이 있는데 그것을 트라이앵글 히스토릭이라 그래 윌리엄스버그 제임스타운 요크타운이 있는데 오늘은 윌리엄스버그를 수지랑 예린이랑 가기로 했어요. 자 우리 출발해 볼까? 세 시간이면 도착할 거리를 길이 너무 밀려서 다섯 시간 만에 도착했지만 둘이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서 정말 즐겁게 드디어 윌리엄스버그에 도착했어. 이거는 디지털 센터 안에 있는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타운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보다는 내가 지도로 잠깐 설명을 또 해줄게. 미국의 민속촌인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이게 지도인데 여기가 비지털 센터에요. 비지털 센터에서 걸어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처음에 쓰는 곳이 거버넌 팔레스인데 우리는 여기서 쓰지 않고 캐피털에서 내릴 거야. 캐피털에서 내려서 여기서부터 블랙스미스 또 코트하우스 여긴 4시 40분에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여기 갈 거고 그 다음에 위의 부를 갈 거고 그 다음에 팔레스를 볼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시 문을 다니니까 뮤지엄으로 가면 오늘 하루는 스케줄이 다 될 거 같아. 명 quat이들과 달리까지 잠시만요. 그 다음에 3시 문제를 통해서 모 Assemblies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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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now your turn. You know what? I'm going to go high right now. penguin. flamingo. kangaroo. giant kangaroo. what is it? kangaroo? frog. two. bunny. yes. sting. yay. okay. okay. one second. no. no. after last.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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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 okay.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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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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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n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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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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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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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